선배님, 오늘 처음 이렇게 두니아 촬영을 해보시잖아요. 어떠세요? 좀 힘드시지 않으세요? 우리 아까 막 난리 칠 때. 솔직히! 아니 그거는... 나한테 좀... 고장이 좀 있었다. 캐릭터를 자꾸 한 거지. 오늘 삐딱 썰물을... 일부러 그렇게 했는지 선생님 반응하시려고 했는데... 완전 개구쟁이... 그치? 개구졌지? 와, 오마이갓! 맛있겠다.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게 주십시오. 오, 마이갓. 오, 마이갓. 오, 마이갓. 별 몇 개? 그러니까. 10. 10점. 진짜 맛있어, 진짜 맛있어. 인정했다. 되게 까다롭거든? 됐어? 너무 맛있다. 진짜 배고팠네. 야, 이거... 야... 아따, 이거 죽인다. 아니, 이것도 맛있더라고요. 이게... 이게 맛이 조화롭다라고 표현해야 되나?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. 레시피를 알아가야 될 것 같아요. 형, 평소에 요리 이렇게 자주 하나? 우리 토끼랑... 있으면 내가 담당해. 토끼? 토끼가 그러면... 토끼? 토끼 엎었어요, 그 토끼. 이렇게 담당해. 저희 거, 아까 1회부터 9회까지 다 보셨다고 하는데. 한번 보시고 어떠셨어요? 어쨌든 1.5표를 보기 좋은 예능이라고 생각하셨어? 1.5표를 보고 계신 분들이 헷갈려하실 수도 있어요. 어떤 게 진짜지? 내가 피곤하게 울어서 컷이 된 거지?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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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발가락 잘랐잖아요. 발등을 살짝 찌었지. 조금 아깝긴 하다. 약간 비장의 예능이 하나 있긴 했었는데. 아마 이거 먹고 그거 이어서 다짐 될 것 같습니다. 맞아. 맞아. 이거 슈즈 필요한 사람도 여기 있어. 근데 선배님 이 의상은 직접 준비하신 거예요? 아니요, 아니요. 여기 있어. 너무 잘 어울리시네. 여기. MBC. 아... MBC. 그래서 제가 직접 직접 스타일링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. 우리 토끼가. 아... 우와, 멋있다. 토끼가. 어? 토끼가? 그렇지. 와, 잘 뛴다. 아... 옆... 옆에 있으면 한 방. 빵! 쏘겠습니다. 진짜 잘 먹었다. 잘 먹었습니다. 너무 잘 먹었습니다. 이제... 이제 사장님. 다시 진행하겠습니다. 네, 네. 다시 방송으로 돌아가겠습니다, 선생님. Q. Back to Ogle.